안녕하세요. FHTEC 대표 김기찬입니다. FHTEC은 2010년 창업한 회사로 기계공업에서 단연간 근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. 트랜스파워 실린다는 공압의 장점과 유압의 장점을 이용한 실린다입니다. 공압의 빠른 속도와 유압의 큰 힘을 장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다른 실린다를 사용할 때 대비하여 생산성 향상이 약 20% 정도는 일어나고 있습니다. FHTEC 실린다는 필드에서 3천만 회 이상 사용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실린다입니다. 문제점이 거의 없습니다만 사용자의 실수나 혹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실린다가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때 저희가 항상 달려가서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고 조치를 하여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저희 FHTEC의 트랜스파워 실린다를 선택하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